안녕하세요 우리 대학통기 아하 찬하 우리 남편분이신데 모든 한국 프로그램 모든 한국 프로그램 이거 좀 얼마나 해? 6 어쩔 미 미 미 미 왜 왜 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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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잖아 네 여기 있잖아 진짜 하 하 하 서연이도 처음 가보고 우리 어머님도 처음 가보고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여기 바다 너무 많네 와 진짜 사람 없네 여기 여기 할까? 여기 하자 왜 탈레나가 응 양배가 많아 응 오 근데 바다 진짜 이쁘다 여기 어디 가져올까? 동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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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앉아 응 사람은 여기 우리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와가지고 여기도 없고 서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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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가자 엄마한테 와 응 서연 처음봐 서연 무서워 무서워 서연이가 바다와 처음 만나는 날입니다 서연이 이상해 서연이 이상해 느낌 이상해 어 어이 서연이 발 잠궜어 그냥 출동 알았어 아 서연이 수영복 입었다 에? 야 섹시해 서연이 재밌어 그치? 응 서연이 재밌어 응 어 뭐야 어 서연이 한번 해볼까 서연이 한번 해볼까 응 한번 해볼까 응 한번 해볼까 한 번 해볼까 응 서연아 서연아 내 엄마님껄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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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엄마 우와 우와 나 빨리 끝났다 야 서연이 야 튜브 탔네 이만 타올라인 응 응 자 요거 샀다 재밌어요? 응 응 띵 띵 서연아 이만 응 그쵸 서연이 너무 좋아하는데 응 야 서연이 장난감이다 응 응 아 햇빛이 아파서 너무 좋네 응 구름이 다 가려가지고 응 응 엄마 주는거야? 아파서? 서연이 자꾸 이렇게 뭘 주려고 그래요 항상 아빠도 아빠도 줘 응 아빠는 히트다 아 이거? 응 수영장에서 갖고 놀면 되겠네 아빠 나 이리와 서연이 어디가? 어디가? 서연이 이제 안 무서워졌어 혼자 와 응 응 응 와 햇빛 아 햇빛 너무 세다 응 어 저기 똥농 가자 햇빛이 너무 갑자기 강해져가지고 애기들은 흑푸른 놀이를 제일 좋아하더라고 응 낭랭랭 낭랭 낭랭 아유 말도 잘 들어 하하하하하하 앉아서 놀라니까 응 응 음식 시켜 배고파 응 배고파 응 배고파 이거 안 피쳐 응 새우네 새우네 180만원 한 6천원 정도 네 하얀이 어디에 나가? 커피까지 하자 양분 생탈에 있는 오 오 아 아 고급 고급 오 진짜 너무 잘해요 와 진짜 여기가 지금 시기가 딱 놀러오기 좋은 것 같아요 날씨도 좋고 사람도 없고 한적하니까 음식 나왔어? 응 꿈에 끼나가 우리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이 꿍파오 새우부입니다 응 고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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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정도면 우리 내 가족이 먹기 충분합니다 아 서연이 코코넛 먹는다 와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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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연이 먹어 새우 응 잘 먹는다 어 잘 먹는다 하하 하하 코코넛 할 줄 알아 안 먹어 안 먹어 그러잖아 안 먹어 손이 졸려 손이 졸려? 손이 졸려? 해까빵하자 응 왜 카이마 언니 제니야 제니 레오 네 번 상홀로 응 잦게 Scat 새우 새우 초괴먹어요 이거 차주먹어요? 차주먹어요 괜찮아요? 알았어 안 떠 어 비오네 응 시작이 왔는데 비가 갑자기 많이 와 дум게 그게 저기가 많으니까 저기 먼저 봐봐 네 고급 대산물냄새가 아주 그냥 진동호야 여기 새우 많은데? 새우 살거야? 집사람이 이제 요기에 먹고싶다고 하네 어머님도 이거 좋아하시고 2kg? 3kg? 2kg? 2kg 누가? 파이팅! 먹긴 꿍요요 응 왜냐면 어머니는 새우를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 할라 20kg? 응 2kg에 이만큼 새우 이 정도면 5명이서 충분히 먹을 것 같아 꿍꺼야 몇kg야? 2kg 2kg? 소라 2kg 남찜 어떻게 해? 2kg 3kg 됐어? 수염할래요? 올라와 응 가자 응 누구야? 쟤니 왔어 쟤니 왔어? 집사람 대학 동창인데 서연이가 너무 보고싶다고 지금 왔대요 쟤니 왜 억홍만 해주세요? 응 또 서연이 또 서연이 나오네 서연이 지금 잘 응 쟤니 쟤니야? 어디? 응 여기? 어 아 사디카 가 우리 대학 동기 우리 제니 어깨 뺀 프랑칸 아 아니 뺀 베이비시터 아 베이비시터 어 베이비시터도 있어 응 금빨도 갑갑 응 어 어 쟤니 롯 쟤니 롯 아 똥롱 아 아니 코쿠나 갑갑 아 제니 코쿠나 응 응 아 요에컴 미국사람이랑 결혼한 우리 제니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룻 피룻 아 피룻 탐마이 나락짱을 응 응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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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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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... 난... 곶 2년 응 곶 2년 어...많이...많이...많이... 곶 2년 그 14년 3년 2년은? 응 그래 14년 그래 14년 아... 아... 바이바이 러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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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아... 아... 찬하 프리스코어 아... 아... 영어를 거의 원어민 수준으로 하는데 아... 어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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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... 남편분이신데... 어우... 오케이... 아... 아... 난 동네이크 제니, 레오.. 긴 아習 4년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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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.. 아... 아... 야... 꿈케이... 레오, 제니, 로리아, 리안, 사카 이 제니양이 선물까지 이런 거를 미사 파도에 와 미사 파도에 와 미사 파도에 와 찡찡 고꾸나 칸 땡큐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서울 서울? 서울?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50번 50번? 너무 많아요 50번 우리에게 전국을 공개했어요 전국을 공개했어요 전국을 공개했어요 전국을 공개했어요 전국을 공개했어요 전국을 공개했어요 제가 조금 더 얘기할 수 있어요 아마도 미국에서 어디에 있는 곳이 있어요? 지금 미국에서 지금 플로리다 덴버로 플로리다 아 플로리다 마이애미 네 마이애미 네 마이애미 아 플로리다 그리고 weather 네 weather is good just like here just like here and have sea have sea we are near to sea same same yes 대화가 통하니깐 좋네 네 do you like whiskey I don't drink I don't drink I don't drink don't like yes don't like no alcohol no alcohol no alcohol yes just like cola Pepsi not even cola I don't drink I like juice yes mango juice 아 you like hamburgers burger I eat hamburgers I eat hamburgers not too often 아 역시 미국사람들이 햄버거 좋아해 오 보다 내 인생이 나고 네 너무 잘 자 너무 잘 자 너무 잘 자 너무 잘 자 지금 서현이 보고싶어서 왔는데 지금 가만히 사왔는데 한참을 얘기했는데 계속 자고 있네 하얀이는 만나게 하얀이는 만나게 마이틴 하얀이는 만난 CAS 하얀이는 이 녀석을 받으면 서현이 늦어져요 근데 이제는 그러면 heißt 나이가 이해하지 않아 깜짝놀라 이해하시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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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가 영어로 잘 얘기하시나요? 카우자예요 카우자예요 어? 뭐야? 날라파 갔어? 날라파 아니 콜라 안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주스 사왔는데 갔어? 아니 작아 아니 진짜 아깝습니다 서현이도 못 보여주고 주스 사러 간 사이에 갔네요 이걸 다 준거야? 이게 다 새 옷인데 이거 지금 얼마나 해? 이게 5만원 이거 봐봐 이것도 5만원이야? 아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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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현이는 모자가 이쁘다 아깝다 아깝다 자꾸 이러면 안되는데 가격을 보게되네 이거 얼마야? 가격이 안쓰어있는 관계로 아깝다 모자가 이쁘네 아깝다 아깝다 응 진짜 이쁘다 와 이거 봐봐 와 옷을 몇개를 사온거야? 이건 또 얼마야? 900받 900받 와 이건 뭐 어떻게 하는거야? 그냥 뭐 이게 끝이야? 응 그게 뭐 900받 뭐 4만원이네 뭐 어쨌든 서현이 좋겠다 그치? 지금 해가 지는 분위기인데 너무 멋있어 바깥이 짜잔 자 이렇게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친구들을 네 금방 온다고 했으니까 어 사리카 어 어 어 어 어 어 집사람 친구에요 네 어 어 어 어 우리 집사람 친구들 제 영상에 한번씩 나왔던 분들이죠 네 쪼갓난 타올라이 성콘카 성비가 포메이잖아 성비가 포메이잖아 성비 어 저기 뭐야 깜낭김비야 벌써 와 오자마자 오자마자 오면서 맥주를 먹은거 같아요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어 수건도 사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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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물 어 비 미 펜 리앙앙 어 멍믹 으헝 왜 왜 왜 왜 안 마일미 왜 왜 왜 안 마일미 그럼 ب워 번 번 미 펜 리앙 미 래오 아.. 아.. 태국인 남자친구 있다고..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미니밤이니? 많이 밀러? 많이 밀러? 롤랜 그럼 초프차이니밤이니? 네 초프차이니밤 초프차이니밤이니 아.. 오케이 우리 돈 많은 분들 좋아 하신다고 좋아 좋아 알겠습니다 초프차이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소연이 장난감이다 소연이 무서워 알아듣고 알아듣으세요 여러분 구독 부탁드립니다 거기 가 공개 네네 구독자씨 고맙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